안녕하세요 웹GL 튜토리 12번째 시간 쉐이딩 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루미네이션 모델이 무엇인지 배우고요 그 중에서 퐁 쉐이딩 그 다음에 그로드 쉐이딩을 배워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쉐이딩 실습을 해 볼 거에요 어 뭐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 쉐이딩 랭기지 배웠는데요 쉐이딩 랭기지는 역사적으로 보자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쉐이딩 일루미네이션 모델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데 이 일루미네이션 모델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니까 이것을 그냥 고정된 그래픽스 파이프라인 가지고 구현하기가 너무 어렵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쉐이딩 랭기지에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쉐이딩이라는 의미가 랭기지 이름으로 쉐이딩을 위한 랭기지다 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들어온 어떤 빛 그리고 시각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물리학 이론들 수학 이론들 이런 것들이 광학 뭐 이런 이론들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대로 모사할 수 있는 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한 촛불 하나에서 들어오는 음 나오는 광자가 초당 어 광자의 개수가 2 곱하기 10의 10승계 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2 곱하기 10의 10승계의 광자를 우리가 모델링 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알맞은 선에서 이걸 컴퓨터에서 비슷하게 그려 낼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쉐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쉐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기본적으로 모델링 해야 되냐면 광원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번째 광원 예를 들면 형광등 백열등 LED 전구, 촛불, 햇빛 이런 것에 대한 광원에 대한 모델링 됐으면 거기서 나온 빛이 어떤 재질에 부딪혀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겠죠 대부분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은 반사인데 그 재질이 어떤 건지 그 재질을 또 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빛과 재질들이 어떻게 인터랙션 한다라고 하는 일루미네이션 모델을 또 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눈은 우리 눈은 지극히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보는 어떤 영역이 정해져 있고 보는 빛의 색깔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눈이 또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순식간에 빛에 들어오는 양과 그 다음에 색보정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뇌에서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 그림을 우리가 모델링해서 이 현상을 모델링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 그려진 그림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 매우 그럴듯하고 사실적이다 라고 될 수 있도록 모델링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학적인 현상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떤 빛은 흡수가 되고 그렇죠 흡수가 이렇게 되죠 어떤 빛은 반사가 돼요 리플렉션이 돼요 그리고 리프렉션 그러니까 굴절이 되기도 하고요 굴절이 된다는 건 얘가 어느 정도 투명도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물질 자체가 빛을 내기도 해요 네온사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얘가 전구가 될 수도 있고 네온사인이면서 전구면서 동시에 얘가 빛을 동시에 내면서 동시에 또 반사도 할 수 있는 오브젝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흡수, 반사, 굴절, 그 다음에 빛을 방사라고 하는데 빛을 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한 수식으로 최대한 간단한 수식으로 모델링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컴퓨터로 이걸 계산을 해야 되니까 간단한 모델로 만들어서 그 모델들을 가지고 그림을 만들어 낼 거예요 이 그림은 어떤 모델로 만들어졌냐면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레이트레이싱이라고 하는 일루미네이션 모델로 그려진 거예요 레이트레이싱 더하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저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법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그림을 렌더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웹GL로는 이런 그림을 당장 그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런 레이트레이싱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웹GL 기능에는 이런 것을 만드는 모델이 들어있지 않고 그리고 쉽게 할 수도 없어요 이런 기능들을 저렇게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컨텐츠 툴, 그러니까 마이아나 소프트 이미지 블렌더 이런 툴을 써서 만드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저런 그림을 실시간으로 또 생성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최근에는 벌칸이라고 하는 API가 나왔고 벌칸 안에 확장판으로 레이트레이싱 확장판이 나와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 레이트레이싱 비슷한 효과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아마 굉장히 비싼 하드웨어 GPU에서만 가능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GPU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배우는 웹GL 튜토리얼에서는 이런 레이트레이싱을 배우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떤 모델을 배우냐면 퐁의 퐁 렌더링 모델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러면 그 모델에서 필요로 하는 것 몇 가지를 좀 배워 볼게요 하나는 첫 번째는 광원 모델이에요 광원, 라이트 소스는 몇 가지로 이제 모델링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포인트 라이트에요 포인트 라이트는 뭐냐면 한 점에서 한번 보시다시피 한 점에서 빛이 모든 방향 사방 사방팔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차원 공간에서 보고 있으니까 3차원 공간에서 X축 Y축 Z축 방향 전체 방향으로 전체 방향으로 빛을 똑같이 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포인트 라이트라고 해요 포인트 라이트는 결국 정의하는 방법이 포인트 라이트에 예를 들면 빛이 나오는데 빛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고 그쵸?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칠까요? 네 빛의 색깔을 정하고 빛의 세기를 정하고 그리고 포인트 광원에 XYZ 위치가 있겠죠? 그쵸? XYZ 위치 그 다음 근데 방향은 없어요 카메라는 6 Degree of Freedom이라고 그러는데 방향은 없고요 그렇죠? 그럼 위치와 빛의 크기 그 다음에 또 어떤 RGB에 대해서 어떤 색상 요소에 빛이 강하냐 적으냐 이런 것들을 정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포인트 라이트 소스 전문 광원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네 디렉션 라이트는 어떻게 생각하면 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냐면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먼 곳에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크기가 강해요 왜 크기가 강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당연히 생각하다시피 빛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에 반비례하게 돼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두 배가 멀어지면 빛의 세기는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겠죠? 정광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예를 들면 거리가 두 배가 되면 이쪽에 다다르는 광자의 개수가 거리가 두 배가 되면 4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거리가 굉장히 멀리서도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다는 것은 빛의 세기가 또 역시 굉장히 무한대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가 거의 무한대이고 빛의 세기가 거의 무한대인 것 뭐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태양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1억 몇 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어떤 시점 이 시점에서 햇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치는 햇빛과 1미터 또는 1km 전에서 비치는 햇빛과 빛의 세기가 다르다 다르죠 당연히 다르겠지만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거의 차이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대표적인 게 태양빛이에요 그럼 태양빛은 예를 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방향만 정의할 수 있겠죠? XYZ 디렉션만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빛의 표면에 닿았을 때 빛의 색이 그죠? 인텐시티 정도를 정할 수 있겠어요? 그걸로 디렉션 라이트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것 외에도 스포트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라는 게 스포트라이트예요 이 점광원인데 점광원인데 뭐가 있냐면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이렇게 중심의 방향이 이렇게 비치고요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점점점점 이제 바깥으로 갈수록 어두워져요 그렇죠? 보통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되는 무슨 노말 디스트리비션 디스트리비션 비슷한 그래프로 이렇게 비치게 돼요 보시면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바깥에는 아예 빛이 나가지 않고 이런 형태로 빛을 정의하는 것을 스포트라이트라고 해요 스포트라이트라고 해요 스포트라이트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우리 잘 사용되는 우리 거실 등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점이 아니라 면광원이죠 전광원과 면광원은 사실 면광원은 우리 웹지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면광원을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면광원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선처럼 이렇게 딱 구분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그림자도 부드러운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면광원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요 점광원이 여러 개 있다고 가정하고 여러 번 계산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섞어서 우리 엔티엘리아싱과 비슷하죠 그죠? 그걸 섞어서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다양하게 비슷하게 효과를 내는 것 뿐이지 면광원 자체를 면으로 계산하는 일루미네이션 모델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일단 점광원 그 다음에 평행광원 그 다음에 면광원은 빼고 스포트라이트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간단한 수학적인 모델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재질이에요 머티리얼 재질인데 사실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재질 중에서도 표면에 재질이죠 표면에 재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떤 물리 그래프를 물리적인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제목에서 보시면 알루미늄 알로이 그러니까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어떤 알루미늄 합금인지 잘 모르겠는데 알루미늄 합금에다가 빛을 쭉 쪼였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알루미늄이면 거의 흰색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흰색에 가깝죠 그런데 놀랍게도 전체 빛에 대해서 반사를 하는데 반사를 하는데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00에서 이렇게 550 550 나노미터 정도의 빛을 더 많이 반사하더라는 거예요 알루미늄이 거의 흰색인 것 같지만 그래도 중심 색깔의 특정한 파장을 더 반사를 잘하는 그런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다 모델링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떤 걸 만드는데 알루미늄으로 렌더링 할 거야 이런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겠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알루미늄 그래프는 이렇게 구했으니까 어 이거 교수님 이거 인터플레이션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들어온 빛에 대해서 계산하면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가능하죠 첫 번째 반사 그래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표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냐가 또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물건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트리에 쓰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에요 이걸 잘 보시면 표면이 카메라에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 표면이 약간 거칠어요 거칠고 약간 여러분들 반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거친 느낌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표면을 얼마나 어떤 식으로 가공을 했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겠죠 또 다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장식물을 보시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보십시오 이쪽 방향을 이렇게 봤더니 완전히 금으로 된 장식처럼 반짝반짝하는 재질이에요 그쵸? 반짝반짝한 재질이에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 거친 재질 같은데 또 반짝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에 어떤 처리를 했냐에 따라서 다른 어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장식품들은 빛을 내지는 않지만 조명기구 같은 경우에는 또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공연장 같은 데서 뚝 불어뜨리면 거기서 빛이 나가지고 들고 하는 그런 캔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기가 빛을 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중학교 때 배운 초등학교 때 배운 어떤 상식 같은 걸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면 빛이라는 건 어떤 재질이 있는데 이 재질이 빨간색이라고 하면 빛이 왕창 들어와요 근데 이 들어온 입력으로 들어온 빛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빛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빨주노초파남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갯빛의 태양빛이 들어와요 모든 주파수가 다 들어왔는데 이 물체가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다른 모든 다른 색깔들은 전부 다 그렇죠 흡수해버려요 다른 색깔들은 다 흡수해버리고요 어 뭐만 반사를 한다고요 네 빨간색만 반사하는 거예요 빨간색만 반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빨간색만 반사하면 빨간색을 띄게 되는 거고 파란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다 흡수하면 파란색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물질들을 보면요 재질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빨간색만 반사하는 물체는 물질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물질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조금씩 다 반사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주로 빨간색을 많이 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이 돌아왔는데 빨간색이 100% 반사된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99% 95% 94% 주로 반사되는 색깔이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그건 좀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아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색깔이 가장 주되게 많이 나오는 색깔을 보는 거지 그 색깔이 빨간색이라고 해서 거기서 다른 색깔 그 광주파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반사 반사가 되는 모델이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표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표면의 반사를 여러 종류의 굉장히 다양한 반사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는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는 네 디퓨즈라고 하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산란이라고 해요 확산이라고도 하고 산란이라고도 하는데 디퓨즈 뭐 디리얼이고요 하나는 스페큘라 전반사를 시키는 물체예요 그리고 그 전반사와 산란은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 이 물체들 잘 보일지 이거는 이렇게 거울처럼 거울처럼 내 얼굴이 비치는 듯하게 완벽하게 반사하는 것은 스페큘라 그리고 이렇게 거친 물체가 거친 물체가 보이는 것은 네 네 디퓨즈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먼저 이걸 좀 정리하고 할게요 전반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드러운 표면 그러니까 많았잖아요 전반사를 하기는 해요 여러분들 이 물체를 잘 보면 전반사와 디퓨즈가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반사를 많이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표면에다가 기름을 바르면 전반사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표면이 매우 부드러우면 스무드 서피스이면 전반사가 대부분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표면이 매우 거칠어 교수님 이거 아무리 만져도 거칠어지지 않은데요 부드러운데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실제로는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거친 물체인 거죠 거친 물체에 의해 러프 서피스 거친 표면을 가진 물체에 빛을 쏘이게 되면 빛이 어떤 상이 일어나냐면 빛이 한 줄이 그러니까 빛이 여러 방향에서 왔겠지만 한 줄이 하나가 쫙 왔다고 생각했을 때 빛 한 줄기가 여기에 맞으면 굉장히 넓은 방향으로 넓은 방향으로 팡 터지듯이 모든 방향으로 팡 하고 터지면서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광원이 여기에 점광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완전하게 완전하게 전반사를 하는 오브젝트라면 레이저 빛을 여기다 딱 쐈으면 거울에 맞춰서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카메라에는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레이저 빛이 여기 거울에 맞고 이리 지나간 것에 대해서 볼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종이처럼 거친 물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레이저 빛이 이렇게 탁 튀어나오면 여기 빨간 점이 딱 생겨요 왜 생길까요? 네 디퓨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빛이 빛이 모든 방향으로 팡 터지면서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터져나가요 그러니까 종이의 빛이 레이저 빛이 딱 맞았는데 여기에 빨간 점이 보인다는 것은 이 물체가 디퓨즈 오브젝트를 하는 거예요 디퓨즈 오브젝트인가 전 방향으로 나갔고 그 중에 몇 개가 몇 개의 광자들이 카메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카메라의 빨간 점이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디퓨즈 오브젝트 스페큘라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해한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스페큘라 리플렉션은 디렉셔널 라이트에 대해서 이런 현상을 일으키게 돼요 그렇겠죠? 빛이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들어오면 나가는 방향이 일정하게 나가게 돼요 그렇죠? 디퓨즈는 어떻게 되냐? 일정한 방향으로 들어오면 모든 방향으로 터지게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하 만약에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싶어서 어떤 무엇인가를 뷰어는 여기 카메라나 사람의 눈이겠죠? 뷰어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해가지고 모델링해서 이 면이 그려진 걸 그리려면 몇 가지 정보들이 필요하겠구나 아하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면 이 재질이 어떻고 이 재질이 얼마만큼 스페큘라를 하고 얼마만큼 디퓨즈를 하는지가 정도를 정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 표면이 표면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냐도 중요하겠구나 그렇죠? 표면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냐는 거는 만약에 이게 어떤 면이었다면 이 면이 노말벡터가 어느 방향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일루미네이션 모델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건가 한 걸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배울 일루미네이션 모델은 펑 모델이라는 거예요 펑이라고 하는 거는 아 죄송해요 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펑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어서 펑 쉐이딩이라고 해요 펑 모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루미네이션 모델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얘가 빛을 쏘이는 거예요 빛을 막 이렇게 내보내는 모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는 네온사인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그런 게 빛을 내보내는 물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서피스 앰비언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그림이 그런데 약간 약간 전부 이 정도 색깔은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1, 0.1, 0.1 뭐 이 정도 밝기 정도는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물체를 그렸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큐박스를 그렸어요 박스를 그렸는데 점광원으로 딱 그렸어요 그러면 광원이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는 여기는 제가 여기는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초록색이라고 했는데 광원이 이렇게 비치면 이면이 반대쪽을 밝히고 있으니까 이면은 전부 까만 까만색이 되겠죠 그런데 완벽하게 까만색이 돼요 완벽하게 까만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빛과 빛과 빛을 향하여 있지 않은 면은 완벽하게 까만색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사는 이제 세상에서 물체를 어떤 물체를 봤는데 완벽하게 빛의 반대쪽에 있다고 해서 까맣게 만들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만들려면 여러분들 방을 완벽하게 까만 암실로 만든 다음에 점광원만 하나 켜야 돼요 그렇죠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디퓨즈 모드 서피스 디퓨즈 라이트 라이트 어떤 라이트 소스 라이트 소스는 이쪽 방향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기는 여기가 빛이 안 비친 부분은 완벽하게 까맣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까맣게 만들려면 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암실에서 점광원을 써야 되는데 그런 모델을 만들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반대로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약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페큘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페큘라는 전반사라는 거예요 전반사는 언제만 일어나냐면 광원과 면과 내가 이렇게 딱 빛이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딱 반사된 빛이 내 눈 방향으로 있을 때만 전반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눈의 방향과 광원과 이거의 위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광원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 면만 딱 내 눈을 향해서 반사가 딱 돼서 내 눈 쪽으로 향해서 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만 반짝 반사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스페큘라구요 전반사 그다음에 투명도가 있을 수 있고요 굴절이 있을 수 있고요 반사가 있을 수 있고 굴절이 있을 수 있어요 반사라고 하는 건 이게 이렇게 매끈하고 저기하다면 여기 예를 들면 또 다른 구가 하나 있었다면 그 구가 여기 반사돼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굴절과 반사는 폭모델에서는 일단 다루진 않아요 그리고 그림자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같이 어떻게 켜고 꼬고 켜고 꼬고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비춰졌죠 그죠 섀도우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여기 광원에 대해서 그림자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 예를 들면 리플렉션 리플렉션 섀도우 캐스팅 이런 것들은 레이트레싱에서 좀 다루고요 일단 폭모델에서는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폭모델에서는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라를 섞어서 렌더링을 해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렌더링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다시 볼게요 폭모델에서는 폭모델에서는 필요로 한 게 뭐냐면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을 때 물체의 재질이 있고요 재질이 있는데 그 재질의 디퓨즈 컴포넌트 스페큘라 컴포넌트 앰비언트 컴포넌트 컴포넌트가 있어요 디퓨즈 스페큘라 앰비언트 컴포넌트 들의 예를 들면 색깔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세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색깔과 세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웹지에 대해서는 그냥 그냥 RGBA로 표현해요 그럼 디퓨즈를 적게 넣고 싶다 난 디퓨즈를 약간 빨간 디퓨즈를 넣고 싶어 그러면 0.1 0.0 0.0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A는 없습니다 A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큘러는 하얀 빛으로 반짝하기 싶어 그러면 1.0 1.0 1.0 을 넣어요 그 다음에 아 이게 디퓨즈네요 그 다음에 앰비언트를 조금 세게 넣고 싶어 그럼 나는 0.5 0.5 0.5 이렇게 넣게 했죠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쉐이딩 랭기지에서 그 비율대로 이렇게 섞게 됩니다 그리고 재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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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질에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인풋으로 들어온 라이트에 디퓨즈 스페큘러 앰비언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라이트 소스는 당연히 라이트는 역시 똑같이 RGB에 대해서 세기 강하기를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디퓨즈 스페큘러 앰비언트는 물체에다 주는 걸 주고요 재질로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소스에 RGB를 줄 수 있어요 만약에 만약에 물체가 그린 그린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만 반사해요 그런데 라이트 소스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예 까맣게 보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녹색 물체에다가 빨간빛을 비추면 빨간빛은 전부 흡수해버리고 반사하지 않는다는 생각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의 컬러 컴포넌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각각의 재질이 저희가 있고 그 다음에 재질에서는 또 기하학적으로 무슨 정보가 필요하냐면 어떤 점에 어떤 픽셀에 어떤 픽셀의 색깔을 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게 필요해요 첫 번째 얘의 XYZ 위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 라이트 소스에도 XYZ 위치만 디렉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점과 라이트 소스와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빛이 작게 졌겠구나 이런 계산들을 할 수 있겠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 점에서의 여기 있네요 라이트에 XYZ 위치가 있어야 되겠고 방향 뭐 빛이 비치는 방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노말 벡터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N 노말 벡터 노말 벡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표면에 수직 방향의 벡터예요 표면에 수직 방향 벡터 알겠죠 그 다음에 V벡터는 뭐냐면 눈의 위치 카메라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로켓에서 봤던 I 위치인 거죠 IXYZ 그 다음에 R은 뭐냐면 이거는 반사된 광이에요 그러니까 노말 벡터와 그렇죠 R 벡터와는 방향만 다르고 크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것 이게 R 벡터입니다 이거는 리플렉트 반사광이 나가는 방향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표면이 완전 반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울 같은 그런 빛이 빛이 여기서 비춰서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이 면의 노말 벡터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노말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같은 반대 방향으로 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수식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이거 교수님도 너무 복잡해요 복잡한데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쉐딩 링기지 안에 이렇게 리플렉션을 하는 리플렉션을 하는 벡터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냥 그걸 쓰면 됩니다 두 번째는 완전 산란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란을 한다고 생각하면 산란을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전에 제가 실습 산란을 한 완전 산란을 하는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잠시 제가 실험을 해볼게요 실험을 해볼게요 제가 조명기구를 조금 끄고요 이 면을 보시면 이게 카메라가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가 어려울 텐데 이게 제가 여기 조명기구 하나만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조명기구를 향해 있으면 밝고 어두워집니다 밝고 어둡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한 등을 켜놓고 등 하나만 켜놓고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 빛이 그렇겠죠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4개가 맞겠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돌리면 2개밖에 안 오잖아요 하나하나 2개밖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큼 어두워지겠죠 이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세타만큼 틀어졌다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만큼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90도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이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다면 빛이 하나도 닿지 않겠죠 당연히 이쪽으로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가 되면 당연히 빛이 안 오는 거죠 그렇죠 뒷면에 비치는 거잖아요 컬페이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배웠던 컬페이스 생각해 보시면 빛이 제가 지금 손바닥을 광원에 향해 있는데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면 0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음수가 되는데 음수는 클램핑을 해서 0으로 만들면 빛이 안 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다시 조만기 이렇게 했습니다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떻게 우리 노마 벡터를 만드느냐 노마 벡터는 예를 들면 구가트다 원이다 그럼 노마 벡터는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노마 벡터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어 여러분들 2차원으로 먼저 얘기해 볼게요 fx가 있어요 fx가 있어요 fx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래프의 이 접선 접선 벡터 탄젠트 벡터라고 하죠 탄젠트 벡터는 어떻게 만들죠 네 이렇게 만들죠 f 미분합니다 그렇죠 미분하면 접선 벡터가 만들어져요 접선 벡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노마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또는 접선 벡터를요 접선 벡터를 어 2차원에서는 90도 회전한 것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그렇죠 90도 회전한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이제 노마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노마 벡터라는 게 어딜 향해 있냐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3차원 공간에서 만약에 3차원 공간에서 삼각형 이렇게 구의 어떤 면이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이 면의 노마 벡터는 어딜 향해 있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 때 컬 컬 페이스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을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거를 이 면을 프론트 페이스라고 정했어 그럼 프론트 페이스니까 프론트 페이스니까 손바닥을 프론트 페이스라고 했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었다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른손 법칙으로 오른손 법칙으로 어 그래 베톡 버텍스가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엄지 손가락 방향 이 노마 벡터 방향이야 라고 정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시면 그래 우리가 지금 컬링할 때 백 페이스 컬링을 하면 백 페이스는 안 그리고 프론트 페이스만 그리게 될 거야 프론트 페이스 노마 벡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는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빛 빛 빛 광원아 네가 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니 그럼 나는 환하게 해줘 네가 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니 그럼 나는 어둡게 해줘 그렇게 계산한다면 이 오른손 법칙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노마 벡터 여러분들 노마 벡터를 만드는 건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인 경우에는 어떤 이 이 점에서의 노마 벡터를 계산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삼각형의 노마 벡터를 계산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렇죠 돌아가는 방향으로 V1 V2 가 있을 때 이걸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당연히 이게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 외적 이라고 하는 걸 하면 오른손 법칙으로 이렇게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일 때는 어떤 지점에서 그 삼각형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럼 우리가 카운터 클락 와이즈로 만들어 놨다면 0, 1, 2에서 1번 버텍스에서 0번 버텍스 빼기 1번 버텍스 2번 버텍스 빼기 1번 버텍스 해가지고 그걸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당연히 노마 벡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노마 벡터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의 방정식에 의해서 사인, 코사인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버텍스 데이터를 어떤 매트릭스로 곱해가지고 트랜스폰을 했죠 그렇죠 이 부위가 있는 어떤 벡터를 네 뭐 했어요 mvp 우리는 pvm 이라고 했다고 했죠 pvm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여러분들 당연히 그럴 텐데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완전히 다른 공간의 뷰플러스 트럼을 이렇게 그 우리 스크린 코디네이터 XRG에서 바꾸는 거니까 이 pp 는 밭 움직이고 적용하면 안 돼요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 당연히 그렇겠죠 라이트 라이트 그러니까 노멀 벡터나 지금 월드 좌표계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르게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노멀 벡터를 우리가 또 버텍스 어트리뷰스토로 줬다면 그냥 이걸 그냥 vm을 곱하면 좀 이상해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아니면 그러면 트랜스레이트도 있죠 특히 뷰 트랜스 뷰잉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뷰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우시는데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노멀 벡터에 대한 트랜스폰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델이 있는데 모델이 노멀 벡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당연히 모델이 로테이트하면 당연히 노멀 벡터도 로테이트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로테이트했다면 어찌됐든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매트릭스를 계산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더 간단하게는 일단 문제가 생기는 건 트랜스레이트예요 트랜스레이트나 스케일인데 트랜스레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됐는데 노멀 벡터 방향은 안 바뀌었는데 그렇죠 안 바뀌었는데 트랜스레이트를 하게 되면 그냥 여기다가 노멀 벡터 이런 식으로 적용해 버리면 모델 매트릭스나 뷰 매트릭스에 트랜스레이트가 있으면 트랜스레이트 부분이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노멀 벡터는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매트릭스 곱할 때 뭘 한다고 그랬죠? 무슨 코디네이트를 쓴다고 그랬죠?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를 쓴다고 그랬어요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를 쓰는데 당연히 X, Y, Z 한 다음에 W 값에 뭘 집어넣어요? E를 집어넣고 한다고 그랬죠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퍼스펙티브 트랜스폰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퍼스펙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려면 프로젝션 트랜스포메을 곱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일이고요 지금 우리는 VM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트랜스포레이트를 트랜스포레이트를 매트릭스의 곱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트랜스포레이트 파트를 가장 쉽게 없애버리는 방법은 X, Y, Z에 여기다 0을 넣어버리면 이 부분이 프로젝션 파트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레이트 파트도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노말벡다 계산할 때는 가장 간단하게는 X, Y, Z에다가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를 만드는데 0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습 시간에 쉐이더 코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델 비오메트릭스의 트랜스포레이트의 인버스 그러면 원위치로 가는 거죠 그렇죠? 원위치로 가는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적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식은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심심히 공부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서피스 전반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전반사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라이트가 이렇게 라이트의 위치 벡터 라이트 벡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지점에서 라이트 벡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반사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죠 R 방향으로 반사를 하겠죠 그런데 서피스의 노말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노말에 의해서 반사광을 개선하고 이게 이 각도가 이 각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밝기가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 밝기를 어떻게 만드냐면 어? 그러면 이 밝기가 작을 때만 반짝하게 하고 싶어요 크기일 때 반짝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코사인의 파인데요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에다가 여기 알파 승을 합니다 알파 승을 뭐라고 부르냐면 샤이니스 코에피션트라고 부르는데 이 알파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넓은 영역이 빛이 날 것이고요 알파 값이 크면 클수록 네 좁은 영역이 되겠죠 왜냐면 코사인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피는 당연히 1보다 작죠 1보다 작은 걸 계속 n제곱을 하면 점점점점점 더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알파가 크면 클수록 넓은 영역이 이렇게 환해지고 그 다음에 알파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낮은 영역이 환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알파가 0이 되면요 네 알파가 0이 되면 알파 코사인 알파 승 0승이니까 뭐의 0승 전부 1이죠 그럼 전부 하얗게 됩니다 0.5나 0.3 이런 것도 쓸 수 있나요 네 실습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소가 앰비언트인데 앰비언트는 주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변 주변이니까 주변 요소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아 이 색깔을 그냥 이 메트리에다 그냥 기본적으로 더 해놓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기가 있을 수 있겠고 색깔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디스턴스 텀인데 디스턴스 텀을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면 스페큘러 빛도 반짝하는 빛인데 멀어지면 네 스페큘러는 굉장히 멀리서 우리가 거울로 이렇게 장난칠 때 저 멀리에 어떤 사람한테 비치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잖아요 전반사를 했으니까 그래 스페큘러 파트는 디스턴스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근데 디퓨즈는 당연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점광은 같은 건 거리의 제곱에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죠 이 분의 1이니까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됐으면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어 결국 정리하면 폼 쉐이딩은 폼 쉐이딩은 어 라이트가 있고 그 라이트에 대해서 어 그 노멀 벡터 그리고 XYZ 포지션 이런 거를 트랜스포 해가지고 그래서 만들면 돼 그러면 그거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는 음 그래 이렇게 지금 9가 있을 때 여기 여기 색깔 바꿔야겠네요 네 버텍스가 있어요 버텍스 버텍스 쉐이더에다 그 계산들을 지금 다 해 그래갖고 계산해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 그러면 버텍스 여기가 화나니까 여기가 빨간 이렇게 하얗게 되고 음 여기는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이 되니까 음 그렇지 버텍스 쉐이더에서 칼라이 정한 다음에 어 렌더링을 해 그럼 렌더링을 쭉 하면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되겠지 그러면 그럴듯한데 오케이 잘 그렸어 그런데 이렇게 이거 너무 거칠잖아요 아니 그러면 니가 삼각형을 더 넣으세요 삼각형을 잔뜩 넣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이 되게 많게 만들어 어? 되게 삼각형을 많이 만들어 에? 많이 만들어 그러면 정밀해지잖아 응 그러네요 응 굴을 만들기 시키면 삼각형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놔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정밀하게 그려질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네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버텍스 개수가 많이 늘어나면 계산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저장공간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응? 아니 근데 저는 버텍스 개수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렌더링 퀄리티가 너무 문제예요 렌더링만 높일 수는 없나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또 하나 문제점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광원이 있다고 생각해보시고 이 지금 면 정육면체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버텍스가 있어요 네 개의 버텍스 삼각형 두 개로 그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어 광원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대산했어 색깔을 대산했더니 응 어둡네 이쯤 어두운 색 어두운 색 어두움네 뭐네 어둡네 어두워 어두워 그래 그럼 이 어두운 색깔 세 개를 인터플레이트 어두운 색깔 세 개를 인터플레이트 또 이 색깔이 나왔어요 다시 보세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아니 지금 이 정육면체의 어떤 면에 광원이 이 면 중앙에 가운데 살짝 떠있다니까 그럼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두워야지 전부 어둡게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뭔 생각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요 똑같은 주장 야 삼각형을 그릴 때 이 삼각형을 잘게 쪼개 잘게 쪼개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우리는 삼각형만 해야 그러니까 삼각형을 만들어 다 그래갖고 이렇게 렌더링 하면 이렇게 렌더링 할 수 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바보 같은 짓 같잖아요 바보 같은 짓 이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오케이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노멀벡터가 이 방향이고 예를 들면 그냥 그릴게요 노멀벡이 이 방향이고 노멀벡이 이 방향이고 노멀벡이 이 방향이잖아 그러면 이 노멀벡터를 주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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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폴레이트 해 그럼 노멀벡터가 여기잖아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 그럼 각각의 각각의 픽셀에서 이걸 전부 다 계산한 다음에 그 노멀벡터가 광원과 디렉션을 계산했더니 이 지점에서는 여기하고 광원하고 제일 가깝고 저기도 하구나 그럼 여기는 밝게 그려 여기는 어둡게 그려 그걸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 하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버텍스 쉐이더에서 하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버텍스 쉐이더에서 하는 방식이 있고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버텍스 쉐이더에서 하는 방법을 글로드 쉐이딩 이라고 하고요 사람 이름 입니다 그 다음에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 하는 걸 펑 쉐이딩 이라고 합니다 글로드 쉐이딩 펑 그로드 쉐이딩의 장단점은 뭐겠습니까? 네, 굉장히 성능이 빨라요. 그런데 렌더링 품질은 낮죠. 나쁘죠? 그런데 프레그먼트 쉐이더, 펑 쉐이딩을 하게 되면 렌더링 품질은 굉장히 좋아지는 대신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계산량은 확 늘어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로드 쉐이딩은 각각의 버텍스에서 다시 말씀 설명드릴게요. 그로드 쉐이딩은 각각의 버텍스에서 색깔을 결정해요. 각각의 버텍스에서 컬러를 결정하고 그 컬러를 인터폴레이션해요. 네, 알겠죠? 그 다음에 풍 쉐이딩은 각각의 버텍스에서 뭘 계산하냐면 노말을 계산해요. 노말을 계산해가지고 어디로 넘겨줘요? 베링으로 넘겨줘요. 베링으로 넘어간 베리어블들은 어떻게 돼요? 넘어간 베리어블들이 노말들이 인터폴레이트 돼요.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트 된 노말 값들을 가지고 뭘 해요? 컬러값을 결정해요. 각각의 픽셀의 컬러값을 결정해요. 그러면 이런 렌더링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 모델에 의하면 풍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예요. 앰비언트, 그 다음에 디퓨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 그러면 광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광원은 예를 들면 전광원이든 스포트라이트든 디렉셔널 라이트든 그러면 위치와 방향이 결정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각각의 RGB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디퓨즈의 RGB, 스페큘러의 RGB, 앰비언트 RGB 이렇게 주면 됩니다. 색깔 컴포넌트들은. 그럼 머티리얼은요. 디퓨즈를 얘가 디퓨즈의 RGB 그 다음에 스페큘러의 RGB 그 다음에 앰비언트의 RGB가 주어지면 됩니다. 어? 그러면 세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이 RGB 값을 조절하면 돼요. 약하게 하고 싶은 0.1 세게 하고 싶은 1.0을 넣고 없애고 싶은 0.0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죠? 스페큘러 라이트에서 이 샤이니스 알파 값이 있었죠? 이 샤이니스 코에피션트를 넣어줘야 돼요. 샤이니스 코에피션트 알파는 스페큘러를 위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디퓨즈에 대해서 RGB 곱하고요. 그 다음에 대신 뭘 해요? 노말 벡터와 라이트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 해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는 어떻게 하냐면 뷰 벡터와 R벡터, 리플렉트 벡터를 계산한 다음에 리플렉트 벡터의 코에피션트를 곱하 곱하면 돼요. 이 도트 교수님 코사인 세타인데 잘 생각해 보시죠. 내적을 했죠. 내적 여기도 내적이었습니다. 코사인 세타를 하면 그게 코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그쵸? 그 다음에 앰비언트는 앰비언트 색깔과 라이트와 앰비언트 그거를 그냥 더해줘요. 그러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바로 폼 모델의 수확시계에요.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된다냐 앰비언트는 어떤 기본적인 색깔이 되고요. 거기다 디퓨즈를 디퓨즈 계산을 하고 스페큘러를 계산한 다음에 세 개를 더해줘요. 그러면 폼 리플렉션 모델이 나옵니다. 근데 이 폼 모델을 조금 고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뭐냐면 계산하기가 복잡해서 그런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하프웨이 벡터 같은 걸 계산해가지고 쉽게 쉽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프웨이 벡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그 이 방식으로 쉽게 쉽게 우리 계산해 봅시다. 라고 해서 만든 게 그 폼 폼 블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블린이라는 사람이 만든 모디파이드 메소드에요. 근데 이 메소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쓰는 웹지에 같은 데도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우리 쓰고 있는 그 함수들이 이 방법으로 계산을 렌더링 범죄는 아주 조금 차이가 나는데 계산 양은 확 줄어들기 때문에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웹지에 쉐이딩 랭기지에는 관련된 벡터 관련된 연산들에 대한 함수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벡터 연산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다면 조금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 리플렉터 벡터는 어떻게 계산하고 노말 벡터는 어떻게 계산하고 노말 벡터는 여러분들 면 위에 있던 어떤 세 점이 있을 때 그렇죠? P0가 있고 오른손이죠? 그렇죠? P1 P2가 있을 때 그렇죠? 이렇게 돌아갈 때 P0 P1 P2로 이렇게 하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노말 벡터가 나온다. 하는 것도 하고 어떤 쉐입에서는 그렇죠? 접면을 생각할 수 어떤 점에서 그 점에서의 점면을 생각할 수 있겠죠? 점면은 당연히 미분하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전면에 대해서 그 전면이 가리키고 있는 노말 벡터를 생각해보시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전면이나 이런 걸 계산할 때 수식이 파라메트릭 폼으로 되어 있을 때 되게 좋죠? 그렇죠? 3차원이니까 UV 파라메트릭 폼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미분한 것이 탄젠트 플레인이 될 거고 탄젠트 플레인에 대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자연스럽게 노말 벡터가 계산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하학 시간에 대학와서 수학 시간이나 고등학교 어떤 학생들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이 펑쉐이딩을 하는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읽다 clap 중앙 59 員 한글자막 by 한효정